오, 호남이. 호남이. 자, 좋아, 좋아, 좋아. 어우, 김혜선의 수비가 정말 좋습니다. 진공청소기, 정코마 김혜선. 수비, 수비, 수비. 수비, 집중. 골때라 공이야, 1장. 여기. 더 들어가, 청소. 더 들어가, 더 들어가. 아니, 안쪽, 안쪽으로, 안쪽으로. 남이 안쪽. 자, 정이. 남이. 조답이 맞고. 우리 꺼. 코너킥입니다. 우리 거야, 우리 거지? 우리 거야. 어, 나 무릎 아까. 혜인, 혜인, 혜인. 혜인아! 괜찮아? 안 괜찮으면 차지 마. 네. 차지 마, 차지 마. 네. 혜인, 무릎 아프면 차지 마. 네. 나 잘못 부딪친 것 같아요, 언니. 어? 무릎이 잘못 부딪친 것 같아. 뭐야, 어떤데? 아니, 내가 밀어줄게. 일단 해봐. 아, 얼마나 떨릴까. 절반지, 절반지. 얼마나 절박할까. 우와. 자, 세트 플레이로 또 한 번 만들어볼 수 있는 액션 이스타의 기회. 야, 끝까지. 찬스 보자. 가자. 이 쪽, 앞쪽, 앞쪽으로. 앞쪽으로, 더 앞쪽으로. 이 형, 앞으로 와. 시계야. 나 여기 있다. 앞쪽으로 와야지. 앞쪽으로 와서 차야지. 배선아 보고 있어. 위에는 남이 혼자야. 자, 공 끝까지 봐. 공 끝까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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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대박 fine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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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겁 Stephanie 해적 맞지? 해적이! 해적! 해적! 이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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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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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위정! 이위정! 이거는 말이죠! 치고 있는게 문제가 아니라 골대저에서 야! 코너킥을 정확하게 이바로 맞췄어요! 골대저 사상 최초의 헤더골이 나왔습니다! 얻어걸리는게 아니라 날라오는 공을 정확하게 보고 이위정! 이바를 끼워넣었어요! 대단합니다! 이해적 헤딩골! 지금의 이 골은 정말 엄청난 골이 개박전부터 나왔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골이 나와서요! 너무 놀랐어요! 떠서가길래! 갑자기 머리로 박아버리네요! 아! 거의 크라우치를 보는 듯한! 엄청난 헤더골! 이해적 선수는 유발을 하면서 삶의 낙이 혼술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제 헤딩이라는 새로운 삶의 낙이 생겼습니다! 나이스!